약간 이것도 조용히 걷는 것 같다 한번.. 네 한번 다시 돌립시다 들어왔어요 아 있네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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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아 오케이 갑시다 뱅진이 그 자켓에 외투 없어? 외투? 아직 초보라 로드아웃 누르면 네 오른쪽에 커스터마이저 있잖아요 그거 누른 다음에 외투 있는지 보세요 외투에 보면 어 그 자켓 어 이게 더 뭐 더 좋아요? 아니 구별하기 쉬워서 알겠습니다 그걸로 갑시다 간다 아까판에 전기톱 살인마 영화 다 봤다 걔가 마지막에 나한테 전기톱 키면서 계속 와 어떻게 해서도 죽이려고 나를 집착이 참 심해 아 근데 탈출구로 자꾸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그니까 차라리 마모님이 쫓길때 내가 가서 열어놨어야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다 그랬으면 살았다 벵츠님이 잘못했네 사실 마모님이 그 구하러 오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도 전 살았을텐데 저기 그 각방 씁시다 강제 합방으로 썼는데 각방 쓰는걸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이거 시작할땐 따로 시작할때도 있나봐요 어 지금 은신이에요 은신 어 따로 시작할때도 있어요 지금 띵띵띵띵 울렸잖아요 은신이거든요 어 벌써 만났어 미친 어 걔는 또 띵띵띵띵하면 원래 몸을 볼 개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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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니세요 그리고 은신 상태에서는 못죽여요 못 어떻게 공격을 못해 음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은신을 하면은 다 알지? 말 안해줘도 알죠? 네 어 오케이 아 이 자식이 자꾸 나만 쫓는데 큰일 났네 제가 어그로르 끌고 있을테니까 어 발전기로 나오고 계세요 아 이 자식이 나만 쫓네 자꾸 어 어 나 방금 옆에 지나갔어 본인만 쫓는다며 본인만 쫓는다며요 본인만 쫓는다며 본인만 쫓는다며 본인만 쫓는다며 본인만 쫓는다며 본인 하니 본인보니 하니 하니 가만히 است 어 기멎쥔 야 몰라 난 도망칠래 자 잘하세요 아버님 아 인정 오케이 좋아 어그로 잘 끌어주는다고 트락에 벌써 하나 풀었고 어 슈바네 뒤에 있어 아 제발 돌려줘 어어어verage 파이팅 아! 아! 오빠아! 비방 먹을게요 최선 마모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동안은 제가 발전기를 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군요 오 굳게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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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빨라 빨라 조심하세요 전 살았거든요 아니요 방금 그... 어... 하셨어요? 뭘요? 방금 한거에요 발전기? 아니요 아니요 어... 방금 발전기 한 대 있어요 음... 거기에 지금 있어 아! 아야야야야! 미안해요! 살인마 거기있어 살인마 거기있어 잡혔어? 아니요 아니요 발전기 실수했어 아 그래? 어디 보장? 다시 돌아가서 발전기 뭐 있나? 돌려봐야겠다 이게 살인마 실력도 실력이지만 생존자 exponent系 cổ좋 오우 어그로를 무조건 끌어줘야돼 어 뭐야 어 아 이거 활수화된거냐 오 þ 오 마이 갓!시아 더 라고 뿌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옭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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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였어? 아아..날 딱 쫓던 게 아니였구나 어ㅎㅎ 그리고 만약에... 오오오오옹! 아이구 하지마서어! 아이구 아파라 아니 왜..여기서.. 오! 마이 갓 더 팝킹 해! 마이 갓 더 팝킹 어우씨 무서운 자식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벵치님? 모르겠어요 잘 어 나 벵치님 어딨는지 본거 같다 빨강색 뭔가 봤다 음.. 어? 살았어요? 어 산거 같애 오케오케오케 아마 저쪽으로 어디로 갔을거야 어우 치료를 해주는구만 이거 아주 고마운 친구야 이거 어어 기모찌네 기모찌 난 사실 이 게임하고 외국인들 인상 되게 많이 좋아졌어 음..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에이 유 프롬 아메리카? 안들려 안들려 벵치님 안들려 뭐가 안들려요? 마이크 안들린다고 얘네들한테 아 그래요? 예 아 내가 순간 오버워치 생각나서 그거 저기 누르고 있네 어 버튼 누르고 있지 마이크 어.. 이건 안들려 아 예 알겠습니다 발전기 전기야 어디.. 어휴 슈발 어휴 슈발 어딨어 이거 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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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누가 쫓기고 있구나 한대 맞았어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음 어? 발전기 같지 아 머리쓰다가 하.. 아 이젠 날 쫓는구나 멍청한 자식 잘가라 멍청한 놈아 하하하하하하 어 다른 애가 잡혔다 응 따라 어 어 일로오지마이 멍청 어 오케이 그렇지 나는 일로오지마 일로오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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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너도 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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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다가! 아! 미친! 저거 보다가! 저기 지금 갈고리 걸렸는데 제가 바로 뒤에서 발전기를 실행하는 아! 발전기 거기 키지 마세요! 거기 키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제가 여기 거의 다 했어요! 아이고! 이런 미친 젠장할! 걸렸지! 걸린게 아니라 그냥 생쇼하다가 으아! 날 쫓아온다! 저리가! 걸렸네! 걸렸어! 도망가세요! 제가 지금 하나 할게요! 벵체인님! 벵체인 체력 풀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 제때 갈고리를 누가 풀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내가 하러 갈까? 팔거면 같이 해야되지 않을까? 하러 갈게 내가! 아! 뭐야! 벌써 풀렸네! 어차피 풀린거! 그래! 뭐 제가 전기톱살인바도 아니고 한방에 안죽을텐데! 내가 일단은 한쪽 문은 열어둘게! 어떻게 할까? 우리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버릴까? 아니면 탈출할까? 탈출하면 탈출해! 지금 강 나와! 저기 끝난 것 같은데 이미! 아니구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디쯤 계세요? 제가 지금 문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문이 두개에요 참고로 네네 알아요 한쪽 문은 제가 열거든요? 네 걔하고 개.. 개먼.. 개먼 쪽에 있어요! 지금 잡힌 쪽에 있지 마세요! 이미 잡힌 쪽인데?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해! 아니 얘 구하려고 했는데? 아냐아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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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 내가 갈게 나도 갈게 오케이 됐어 벌써! 그러면 개멀리 오세요 개멀리 아야아! 안돼 맥준이! 아아! 내가 갈게! 어느 쪽인지 긴 인동할게 왼쪽 벽 잡고 오세요 왼쪽 벽 잡고 이씨 뭐하는거야!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백준이! 백준이! 아니 이게 아니 멍청한거서 왜 판자를 반대쪽으로 가! 기다려 기다려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나 근처에 왔어 내가 구하러 왔어 아! 아! 아 내가 위그를 했었는데 내가 위그를 왜 안하고 있었지? 기다려 기다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지금 어디 뭐 기어 다녀요? 아아 저 잡혀가는구나 괜찮아 지금 백준이 괜찮아 도와준 애도 있고 어떤 새끼가 한 명 탈출했냐 싸가지 없는데 지금 그러게 말이야 어 아까 어 순간 욕해서 미안해 아! 아! 아 판자를 아! 아! 아 이거 내가 구하기엔 솔직히 불인데 그러니까 안될거 같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아 지금 친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요? 잠깐만 친구가 어 왼쪽에 있어요 바로 반대편 방향 오케이 백준이 그리고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절대 버리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한 대 맞았어 팀 한 대 맞았어 어 구했다 구했다 아이고 쟤 쟤 당했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맘에 우리 우선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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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뛰어 이리로 튀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 거기 왼쪽 벽 집으세요 왼쪽 벽 집으세요 왼쪽 벽 집어 왼쪽 벽 집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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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치료고 됐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내 말 들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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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돼 어떻게 살려? 아니 우선 치료해줘 서로 어 네 치료치료치료 아 지금 그냥 서로 나가면 되는데 제가 살려줬잖아 주변 잘 보세요 혹시 투명한 놈 오는거 있나 야야 좋았어 됐어 나 치료해줘 빨리 그래 그렇게 머리를 쓰다듣는거야 그렇게 나 머리를 쓰다듣으면 아야 뭐하는거야 어 참 돌팔이구만 어 이거 버튼이 있는지 몰랐어 됐어 자 갑시다 우린 이제 무적이야 더블컴비네이션 내가 웬만하면 내가 웬만하면 버렸던데 진짜 우선 문 열까요? 문 한쪽 열었어요 제가 저 멀리쪽에 하나 아 그래요? 저 누워있는 애 있잖아 네 근데 누워있는 애 이렇게 살려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어 상당히 오래걸리지 생각해보니까 못 살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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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한번만 어그로 끌어봐 아니면 한명이 어그로 끌고 한명이 살리면 돼 그러면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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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있다 이 근처에 있다 어 어 어 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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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면 아 들켰어 들켰어 아 안들켰어 안들켰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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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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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끌테니까 지금 동료를 당장 살리세요 아시겠죠 아이쿠아 아이쿠아 아 아어 어 본인이 어그로 끌어올 내가 살리러 갈께 뭐야 난 쫒는데 안돼 안 쫒는구나 어 쫒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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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안돼 밸즈리 누워선 안돼 빨리 개를 구해요 다른애를 구해 빨리 어 구하고 있어 거의 다 구해 내가 위글위글위글 어 매달려는데 매달렸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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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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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러 갈게 내가 구하러 갈게 내가 구하러 갈게 자식이 내 앞에서 점스 벌이를 해 가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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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하러 왔어 내가 구하러 왔어 내가 구하러 왔어 행처님 뛰어! 뛰어 무조건 뛰어 이제는 다 잘했을까 뛰어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아니 그걸 .. 그걸 내가 해야지 어 지금 못줘 도망가 도망가 가 가 가 가! 가! 쫓으러 가! 쫓으러 가! 지금 뱅쯔니 쫓으러 가요! 뱅쯔니 쫓으러 가! 저 쫓으러 온다고요? 예예예! 뱅쯔니 쫓으러 가요! 아이고! 다른 애가 받는다! 지금 우리 다 을이 개쩐다 지금 우리 팀 한 명도 탈출을 안하네 저 한 명 처음에 나간 애 빼고 세 명께서 세 명에는 어! 한 명 나갔어! 뱅쯔니 그냥 한 명 나갔어! 네 알아요 갔어요 저 지금 바로 뒤쪽 있는데 혹시 그쪽이 소리 많이 나요? 어 모르겠.. 마모님 어딘지 모르겠어 아 지금 오지 마세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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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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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게 안올지 아 나 잡혀간다 아 나 잡혀간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뱅쯔니! 너 진짜 버렸어? 예예! 살았다! 야 나 지하간다 야 야 나 지하간다 아아 아아 어 괜찮았어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재밌었다 도저히 살릴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어 혼자서 혼자서는 솔직히 살리기 어려워 음 확률이 너무 낮은건 안하는게 좋습니다 어 그렇죠 아 기모찌 개.. 야 을이 있었다 이번판 진짜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어 을이 있었는데 을이 뒤에 이제 그.. 어 배반이 있었다 포기가 있었다 포기 아 이게 너무 아쉬운게 많아 응응 아 오늘 꿀잼이네 역시 이런게임은 사람들이랑 해야 어 재미는 재미는 개꿀잼이야 레벨업 했다 아 에드온은 한 아이템에다가 뭐 붙이는거에요? 아 그거는 뭐냐면은 그 로드아웃에서 에드온 하는건데 그 나는 어 이제 착용할 수 있는게 나 드디어 하나 나왔네 초반에는 착용할 수 있는게 없어요 아 그래요? 나도 나도 자세히 몰라요 음 나보다 더 영어를 잘 아니까 보면 알거 같은데? 에드온도 소모품이라 하더라고 소모품이 아닌게 그러면 이거는 다 소모품이잖아요 네 아니 그럼 나중에 막 레벨업하기 힘들고 그러면 소모품은 더이상 못 얻는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걱정은 있어 솔직히 그니까 뭐 게임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지 무한레벨이 있는건가도 싶어 음 갈까요? 가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청이라면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즐겁지 않은 시청이라면 유튜브 구독합시다 아 잠깐만 이거 혹시 마이크가 또 헤드셋 마이크로 들리는건가? 몰라 그거 아 이건 마이크의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아 나 스카이프지 어어 스카이프는 나 아까 되게 당황했다니까 스카이프한테 외국인들한테 말을 걸더라고 음 나한테 영화 하신거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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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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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나의 치료킥 아 이번에도 또 은신이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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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톱보단 낫습니다 네 그래요? 나는 은신이 제일 까다롭던데 지금 거의 은신이 대세거든 사실 네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제가 텔레파시를 읽었는데 저 별풍선 저한테 쏜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 어 이거 꿈이야 나중에 뭐 핫박하다 많이 받으면 치킨 한마리 딱 보내드릴게 아 예 흠 흠흠 흠흠 아우 푸르르르 오우 실패할 뻔 워 나도 초반에 나오는게 너무 까다로워 지금 근처에서 어그르 개 하나보다 누가 네 그러게요 자 일로 일로 계속 갈까? 네 일로가죠 사이드로 사이드로 그러면 걸리잖아 그냥 그러면 가만히있어 이렇게 그러면 웬만하면 다 몰라 아 그니까 시야에 보이면? 어 되게 안보여 이 살인마 시야는 되게 좁아 음 직접 플레이해보면 그것도 되게 크다? 모니터에 따라서 되고 이게 또 잘 안보인다 음 어디가셨어? 여기여기여기 어 예 여기 없어 발전기 있는줄 알았는데 왠지 이 집안에 하나 있을거 같은데 아잇다잇다잇 어힛 있다잇 따잇 따잇 따이다이 따이 따이 Berkeley 야 야 이자마저에 들어가서 저 상자나 먹고올까요? 이거 하나 오아잠감마pri지 olo 아 몰라 안보여 별풍선 몇개 받은지 모르겠어 축하 못해 별풍선 오백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도적으로 발전기 건드릴 때 쏜거 아닙니까? 두분끼리 나눠먹으라네 여기하면 밑으로 내려갈까? 상당히 위험한데 원래 도박이 위험한 법이죠 나눠먹으라고요? 온다! 어떡하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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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승자들 없어졌어 어? 아니야 승자들 없어졌어 어? 뒤지죠? 야야야 나는 근데 이게 템이 있기 때문에 뱅츠님이 뒤져야돼 치킨 한마리 보내드릴게 방금 받은걸로 뱅츠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후레쉬 좀 쓸모없지만 갑시다 없는거보다는 어찌 오늘 먹을거에요? 치킨? 어... 우선 뭐... 글쎄요? 제가 사실 요즘 다이어트중이라서 그럼 제가 받아도 되는데 아 그니까 다이어트 치킨은 치킨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진 않아요 어... 아 뭐 그렇게 나온다면 뭐 보내주고 보내줄테니까 언제든지 드시구요 네 이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어? 잠깐만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야 근데 야 우리말고 발전기 키는 애들이 없네 나머지 두명 뭐하는거지 쟤들이 어그로를 끼고있는거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 두명이 다? 이런... 켜놓고 지금 공부하러간거 아니야? 응 나 예전에 게임할때 나 RPG 게임할때 파티 매져놓고 나 경험치 빨면서 나 공부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 민... 민폐요? 응 아 뭔가 지금 저기 뱅쯤님 큰집 보이잖아 예 저기 하나 있을거같은 느낌이 어? 아 아니다 아 여기야 여기 하나있다 여기 하나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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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어그로 끌 때 빨리 해야돼 어 그치 그치 누가 하나갔네 음... 게이들 찡! 여보세요 안녕히계세요 아 장난해 나는 할수있어 지금 제 쫓고있으니까 어차피 은신은 제가 은신은 제일 덜 무서워해서 게이들 오우 슬프다 야야 structured 에쓰 갑시다 일로 surve Dienst 지금 계속 막 은신 풀었다 했다 엄청 반복해서 sobre 어 그리고 발전기 하나 있었죠 어 맞죠 그냥 여기있자 여기있자 뱅층이 여기있다가 내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여기 있다가 저 키워버리자 아 우리가 이게 파콘튀겨 어허어어어어어어헓어어어어어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허어어어어어헌 어야야 글로범 한대 글로범 한대 어어 시흐와에에에에에에에 어...내가 바..내가 잘못판단을 했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옳은 판단을 항상 했었는데 항상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쟤를 쟤가 이렇게 리우치고 있으니 한번만 살려주시면은 이렇게 쟤가 반드시 이 나라를 믿어만 주신다면 마무리 쫓고 있어요 아직도? 나 지금 이미 실려가 아 실려.. 아 뭐가.. 쪼끼고 있어요? 아 지금 얘가 나 지금 호크 놀이에 아 그래요? 어 시야에 보이세요? 시야에 보이는 정도가 있는지 나 찍혔는데 나 지금 아아 어 어 그렇구만 아 얘가 지금 내 앞에서 은신하면서 어 걔 농락질해 지금 예 그 잠깐만요 그니까 앞에서 사라지면 딴 데로 가면 얘기해주세요 어 지금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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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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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야 안나가 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발전기 하나만 키우고 갈게 아잇 어 안오셔도 될 것 같애 지금 한명 살려주러 온다 잠깐만 고마.. 병신 아 야 지금 한명 갔어 한명 더 갔어 야 한명 가니까 도망가 지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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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야아 이거 어째야 된단 말인가 망본다 망봐 어 발전기 켜 그냥 발전기 어 발전기 켜 그냥 발전기 지금 지금 와줄 수 있어요 지금 정반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지금 위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더이상 휴게소가 지금 남은게 한 18km 정도 남았는데 지금 똥이 마려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금 나는 어 지금 한명 한명 잡아가 한명 잡아가기 때문에 한명 잡아가기 때문에 한명 잡아가기 때문에 지금 구해죽으로 오면 지금 땡일 것 같으네 지금 더이상 버튼이 없고 버튼이 없고 지금 스페이스가 누르가다라 어 넌 넌 넌 넌... 갑시다 아니 게이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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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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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위그 아 플래쉽 바워 아 미친 실패했어 바보같은 자식 그걸 쫓아오더니 너는 뇌가 없어 자 이제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면 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옥수수 밭만 들어가면 이제 뭐 날 못 찾는거지 어 아 아... 저 잘했죠? 어 멋있었어 진짜 아 예 칭찬해주세요 네 치킨 쏠게 음 오케오케오케 그거 알아? 나도 오늘 다이어트 해 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셨습니까? 어 아니 어째서? 나 이제 저기 뭐야 해설 띠로 가야돼가지고 이제 살 빼야돼 아 그래요 저처럼 삶은 달걀 두세개씩 먹으면서 버티면 언젠간 살이 빠질거에요 어 나 봤다 말따맨 어어어 어어어어 어 어어어 아 맹쥬니야 안돼 맹쥬니야 안돼 그 그 그 라이트 하지마 라이트 하지마 그거 안하는게 나 그거 안하는게 나 그거 일단 죽은 비즈헤드 개많어 일루오세요 어디 저거 돼지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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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갬풀 일단 갬풀 와 지나갔다 와 와 씨 나 왜 이렇게 무섭냐 오늘 나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신음소리 때문에 자꾸 여기 주변 둘러본다 큰일났다 도망쳐 도망쳐야 돼 내가 빨리 하나 할게 내가 빨리 하나 할게 어 여깄다 여깄다 다행히 절 놓친 것 같습니다 살인마가 야야 아 치료받아야 되는데 시발 나한테도 멀어 나한테도 멀어 나한테도 먼데 그게 바로 나야 지금 그게 바로 나야 나라고 나 조많은 시발 뭐하는거니 제발 상자야 치룩시 나와라 마법의 상자 어 나 맞았어 아무래도 여기까지 가봐 맹쯄니 아무래도 여기까지 가봐 아 미친 어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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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한명 어그르 나듯이 끌었어 어 어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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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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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 하나 열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이기 말해 밹쯄니 여는 데가 시발 내 옆에 왔다 내 옆에 왔다 내 옆에 왔다 다 다 뭐야 세명 다 이쪽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난 뒤진거야 그럼 마모님 지금 어 내가 그럼 그 반대 완전히 반대쪽에 있잖아요 여는 분이 그쵸 예 아이 괜찮아요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마모님 쫓고 있으면은 와 미치겠다 이건 어렵다 이건 솔직히 어렵다 이건 어려워 아 아 나 한번만 걸리면 뒤지는데 아아 그러게 어떡해